자 이제 영어학 파트 해설강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9월, 11월 최종 모의고사 영어학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까지 하고는 다르게 7, 8월에는 영어학이나 영교는 영역별 진도를 딱딱 잘라서 영역별 모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91월 달 최종 모고에서는 전 범위 모고로 영어학, 영교 이 두 과목은 쭉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A형의 3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학 파트 최종 모의고사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A형에서는 역대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에 바로 옆에 있는 역대 기출로 나왔던 포인트에 바로 옆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은 비슷한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A형에서는 오늘은 좀 일부를 좀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기출 중에서는 살짝 좀 어려운 것도 일부는 들어있고요 먼저 이제 A형의 3번 같은 거가 이게 이제 옛날 15년도인가 그때 기출문제 서수령으로 오늘 이 문제보다도 좀 더 길고 복잡하게 나와서 수험생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바로 이제 그런 대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학 파트에서 영어학 파트에서 뭡니까 음성학, 음운론 그 과목에 제일 많이 보는 원서인 Applied 바로 Applied English Phonology 그 책에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내용이 여기다가 단어 예시를 좀 한 두 배 정도 이상으로 몽땅 덧붙여가지고 옛날에 실제 어려운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본문만 해도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본문만 해도 마냥 쉬운 건 아닌데 이 중에 보면은 옛날 기출의 답의 핵심이 됐던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좀 이따가 본문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3번 같은 경우 어떤 게 주제냐면은 영어 자음 모음 중에는 주로 이제 뭐 자음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반모음, 반자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Y소리하고 W소리 발음교는 Y소리는 소문자 J처럼 써지는 거가 Y소리죠 하여튼 Y소리, W소리, 반자음, 반모음 이렇게 체크하는데 W소리는 오늘 지문에서 맨 끝단락에 한 단락 나오고 주로 이제 Y소리를 놓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Y소리를 놓고 무슨 설명을 많이 하는가 했더니 영어는 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일단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근대 수백 년 동안에 세계 모든 대륙의 식민지를 다 만들었잖아요 미 대륙의 미국도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 오세안 대륙의 호주, 아시아 대륙의 인도, 아프리카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가지고 모든 대륙의 땅덩어리 제일 넓은 곳에는 영국 식민지가 다가가가지고 영어 종류가 하도 많아요 영국 영어뿐만 아니라 또 영국 영어보다 이제는 커진 미국 영어 절대 무시 못할 호주 영어, 또 인도 영어도 무시 못합니다 인도가, 인구가 10억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늘 10억이 넘고 인도가 영국 식민지 생활을 하도 오래다 보니까 대략 중고등학교 이상 교육 받으면 솔직히 아시아권에서는 영어 회화 수준은 거의 탑이에요 인도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여러 도시에 영국인 학교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외국 학교 다니다는데 인도에 있는 영국인 학교 이런 데 다리다가 혹시 몰라요 진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인도에 영국인 학교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인도 영어도 무시 못합니다 인도 영어도 무려 1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5, 6억 이상이 쓰는 게 인도 영어예요 최소한 인구 숫자만 놓고 오면 영국 영어보다 더 많아요 인도 영어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월드 잉글리시즈의 규모가 꽤나 넓은데 그 중에서 특히 영국 영어 대 미국 영어에서 Y자 발음이 차이가 좀 납니다 결론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미국 영어는 가급적 Y 발음을 잘 안 하는 게 미국 영어고 영국 영어는 Y자 발음을 많이 해주는 게 영국 영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또 어지간하면 Y자 발음을 잘 안 살리는 게 미국 영어이긴 하나 그러나 드물게 일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미국 영어도 영국 영어처럼 Y자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둘째 단락에 여러 예시 단어들 있죠 뮤직도 있고 뮤지엄도 있고 큐어, 퓨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온셋 부분에 이제 말하면 영국 영어나 미국 영어나 이제 말하자면 두 개의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퓨어 할 때는 P하고 Y 발음, 큐어 할 때는 크하고 Y 발음 이런 식으로 온셋 부분에 단어 맨 앞 음절 온셋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영국 영어는 퓨어 할 때도 푸 다음에 Y가 발음되고 큐어 할 때도 크 다음에 영국 영어는 Y가 발음되고 그런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에서 미국 영어는 without Y, Y 발음이 안 되는 경우다 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assume이라든지 resume 같은 거, assume이나 resume 같은 단어에서도 영국 영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Y 발음이 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역시 또 Y 발음이 또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좀 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일반화, 일반화를 시켜본 게 뭐냐면 둘째 단락까지 해서 예문들을 보시면 이제 말하자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차이가 나는데 예문들을 보시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가 있냐면 둘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둘째 단락에 넷, 다섯, 여섯째 줄 보면 tune, tu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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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inous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냐? tune, tu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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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inous 할 때 t, d, n, l, 그 다음에 또 르 그러니까 t 발음, d 발음, n 발음, l 발음 이런 것 뒤에 이제 y가 발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하는 그런 거고 이럴 때 영국 영어는 t나 d나 n이나 l 다음에 y가 발음이 됩니다 라고 영국 영어는 얘기하는데 반면에 t, d, l, n 이런 것 뒤에 미국 영어는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럴 때 t, d나 l, n이 공통적으로 음성학적으로 무슨 사운드냐 할 때 둘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에는 l 비올라 사운드 치경음이라고 해요 t, d, l, n 얘네들이 l 비올라 사운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화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무슨 일반화냐? 아하 그렇구나 t, d, l, n 같은 l 비올라 사운드에서는 그 뒤에 y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영국 영어는 y 발음을 해주나 t, d, l, n 같은 l 비올라 뒤에 미국 영어라면 y 발음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l 비올라 사운드 다음에 영국 영어 y 발음 된 미국 영어 t, d, l, n l 비올라 다음에 y 발음 안 된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이 둘째 단락에서 그러다가 딱 하는 그 얘가 나오는데 어디냐? 셋째 단락 보세요 셋째 단락 보면 이런 좀 성질 급한 일반화는 amended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셋째 단락 둘째 줄에 보시면 tenían, reun, tenure, annual, value, failure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이런 단어들에서는 n이나 l, n이나 l 다음에 n과 l은 엘비올라 소리죠 n과 l 같은 엘비올라 소리 다음에 영국 영어뿐 아니라 미국 영어에서도 y 발음이 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둘째 단락에서 여섯째 줄에 Tune, Dune, News, Root Tune, Dune, News, Root For Luminous 이런 데서는 TDLN 이것도 엘비올라였는데 이 둘째 단락 저 여섯째 줄 그 예문들에서는 영국 영어만 Y 발음되고 미국 영어 안 된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똑같이 엘비올라 소리인 L과 N이 셋째 단락 둘째 줄도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L, N은 그 다음에 Y가 미국 영어서도 발음된다 그러네 대체 뭐지 뭐지? 이렇게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차이가 있죠 둘째 단락의 셋째 줄에서는 T, D, L, N이었는데 엘비올라 소리가 다 나왔죠 거의 다 완전히 다 나아내라도 하지만 셋째 단락에서는 T, D, L, N이 싹 나온 게 아니라 L과 N만 나왔죠 아 그렇구나 둘째 단락의 여섯째 줄에서는 L, 비올라 소리의 사운드 다음에 Y 발음이 T, D, L, N 네 가지가 쪼로로로 나왔고 또 중간에 뭐 리즘, 어숌에서 스즈 또 나왔죠 스즈 나왔는데 셋째 단락 둘째 줄은 L과 N밖에 없습니다 셋째 단락 둘째 줄 예문은 어니언 할 때 N 발음 텐유 할 때 N 발음 애니얼, N 발음 밸류, L 발음 퇴일, 리어, L 발음 셋째 단락 둘째 줄의 L, 비올라 소리는 L과 N 바뀌었구나 그럼 뭔 차이인가? 엘비올라 사운드 중에서도 L과 N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소리의 느낌, 어감이 맑은 이른바 소노런트,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됩니다 드디어 중대 키워드가 이거 아까 일반 영어 시간이 나온 거고 지우고 중대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그냥 엘비올라가 아니라 L과 N이라는 뭔가 맑은, 그렇죠? 맑은, 소노런트한 엘비올라 다음에서는 이 Y 소리, L 소리가 어디? 미국 영어에서도 오케이 한 것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맑은 영어, 뭡니까? 맑은 엘비올라인 L과 N 다음에는 미국 영어에서는 Y 소리가 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가 끝이 아니라 왜 이거가 끝이 아니냐면 여전히 의문이 남잖아요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왜 무슨 여전한 의문이냐 다시 미련을 가지고 둘째 단락, 여섯째 줄로 올라가면 Tune, Dune, 그 다음 News, Lute, Voluminous 원래는 둘째 단락, 여섯째 줄에도 L, N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앙칼치게 질문해보면 둘째 단락, 여섯째 줄에서는 여기서는 왜 L, N 다음에는 미국 영어에서 Y 발음이 여기는 L, N 다음에 미국 영어 Y 발음은 왜 안 되고 똑같은 L, N인데 왜 셋째 단락 둘째 줄에 있는 L, N 다음에만 미국 영어 Y가 발음되는가 똑같은 L, N인데 왜 둘째 단락, 여섯째 줄하고 셋째 단락, 둘째 줄은 왜 딴소리하는가 똑같은 L, N 다음이고 똑같이 미국 영어, 미국 영어인데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더 묻습니다 어쩔 때 셋째 단락 마지막 줄에 봤더니 언 스트레스트 실러블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이게 말하면 조건 1번이라면 2번 조건이 붙는 거죠 언 스트레스트 실러블 비강세 음절 그냥 L, N이라고 하는 소너런트 소너런트, L 비올라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똑같은 L, N인데도 스트레스를 언 안 받는 음절에 온 L, N 다음이라야 미국 영어에서도 Y 소리 나더라라는 이 두 조건이 다 충족돼야 한다 이거죠 L 또는 N같이 맑은 L 비올라 소리 다음일 것 그리고 맑은 L 비올라 소리 L, N 다음이라도 스트레스가 안 오는 음절일 것 이 두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미국 영어에서는 Y 발음이 소리가 나주더라 그래서 둘째 딸락의 숫제 줄에 있는 N과 L 다음에는 미국 영어는 여전히 Y 발음 안 했던 이유가 둘째 딸락의 숫제 줄 예문이 있는 애들은 N, L 나오는 예문이 다 강세음절에 나온 것들이에요 강세음절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품어요 이건 아주 예리한 의구심인데 아, 세 분이 다 좋은데 둘째 딸락의 숫제 줄에 있지 않습니까 튠, 뉴, 뉴슬, 루트 아, 이 네 단어 얘네들 인간적으로 강세 뭐 따집니까 어차피 이름절짜리 단어인데 강세야, 이음절 이상 돼야 강세 있고 없고 이음절이나 되어야 따지는 거지 한음절밖에 안 되는 이 찌질이들 튠, 뉴, 뉴슬, 루트 한음절밖에, 이름절밖에 안 되는 단어가 뭔 강세를 따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그건 음성학 지식에 중요한 에러가 난 거예요 음성학적으로는 이름절짜리 단어도 강세에 따져요 특히나 뭡니까? 튠, 뉴, 뉴슬, 루트 같은 건 형식어, 기능어도 아니고 내용어잖습니까? 기능어, 형식어도 아니고 내용어들은요 이름절짜리 단어도 이름절이면 어차피 음절 하나밖에 없다 소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음절 혼자서 강세 딱 잡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강세 있어요 이름절 단어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름절 단어라고 강세가 없다고 치고 하면 안 된다 특히나 기능어도 아닌 내용어 같으면 이름절짜리 단어일수록 오히려 확실한 일강세 어차피 혼자밖에 없는 음절 혼자서 확실한 일강세 받아 잡수시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아니 튠, 뉴, 뉴슬, 루트 이름절짜리 이것들이 이 음절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강세를 따닌다 말입니까? 하면 큰일 나 소리입니다 큰일 나 소리 이름절짜리 단어도 뭡니까? 강세 있다 내용어들은 이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의 뉴스, 루트는 이름절일이고 NL이라고 하는 소노런트 엘비올라 다음에 오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강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둘째 단락의 뉴스와 루트는 뭐다? 뉴스, 루트는 이 언스트레스트 조건을 충족 못해가지고 이걸 충족 못해서 미국 영어에서 와이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어플라이드 책에도 듀, 튠, 뉴스, 루트 이름절짜리지만 강세 있는 거라는 설명이 없어요 또 어플라이드 책에 원서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을 이 어플라이드 책에서 마저 해주시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목은 아마 어플라이드 책 다른 대목 어딘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대목은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 어플라이드로 이것도 기출에 나온 지문의 일부이 됐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색깔되는 게 이거였는데 하여튼 알아둡시다 이름절짜리도 뭐라고요? 강세 있습니다 강세 조건을 위배해서 뉴스와 루트가 미국 영어는 와이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강세 언스트레스트 조건으로 위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갑자기 진짜 힘들어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W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단락에만 나와요 바디박 딸락이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의 또 뭡니까 스코틀랜드 영어랑 아일랜드 영어 진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영어가 하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여기서는 원래는 유성음 보이스드 성향이 강한 W 소리가 보이슬리스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스펠이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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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플라이 책에 똑같은 W 소리인데 W ふ 위드 스펠링으로 버린다 해서 이 두 번째는 쉬워요 그 B번의 2번 코너에서는 위 운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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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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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뭡니까? 미국 영어에서도 이 밑줄 친 부분에 Y 발음 나오는 것이 뭐냐 일단 튜이션과 수퍼브는 탈락이죠 왜냐하면 T하고 S 다음이잖아요 T 쓰는 알다시피 T 쓰는 소노런트 맑은 소리가 아니에요 튜이션의 T 수퍼브의 S T와 쓰는 소노런트가 아니다 즉 맑은 소리가 아니다 해서 1번 조건을 위비합니다 튜이션과 수퍼브는 그럼 남는 게 그 언리티하고 바이애뉴얼하고 N, N 그렇죠 맑은 소리인 N 다음 맑은 소리 맑은 엘비올라인 N 다음에 밑줄 그은 거 후보가 둘남았어요 그러면 N, N 맑은 소리 1번 조건은 됐으니까 이제 2번 조건인 언스트레스든이 아니냐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건 안타깝게도 여기 발음교가 없어서 좀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언리티 나 바이애뉴얼은 전부 뭐냐면요 옛날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만큼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발음교 없이 한번 내본 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언리티는 밑줄 친 이 부분에 강세가 와요 그래서 언리티가 안 되는 것은 그 밑줄 부분이 언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니까 안 된다 반면에 바이애뉴얼은 바이 바이애뉴얼 에 에 강세에 있고 밑줄에는 일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애뉴얼에 그 뉴 여기가 언스트레스가 되므로 요거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영어에서 Y 발음이 되는 것은 엘비올라 소리 중에서도 맑은 엘비올라 소리 유놈들 뒤에 와야 되고 Y가 그리고 Y 올 자리에는 스트레스가 안 오는 음절이 해야 되고 두 조건 하여튼 역대 기출 중에 음운론 중에 제일 어렸던 기출 중에 하나인데 핵심만 감추리면 쉬워요 이렇게 요걸 좀 외우시고 그리고 워낙 유명했던 문제는 언젠가는 답은 아니라도 지문의 일부라도 재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 하야 우리가 A의 기입형 3번 요거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이제 영문법 문제죠 영문법 문제 효용사 패턴 효용사 패턴은 그 우리 이 서답형으로 바뀐 다음에도 효용사 문장 구조 패턴은 한 두 번 나왔어요 우리 기출 시험이 객관식에서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바뀐 다음에도 효용사 문장 패턴 구문 패턴은 한 두 번 나왔는데 요 비슷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게 효용사 문장 패턴에서 동사 다음에도 투부정사 오는 구문이 꽤나 많잖아요 영어에 그런데 동사보다는 좀 적어도 그래도 효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효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패턴 요것도 유명한데 풀리쉬 계열의 효용사와 그 다음에 디피컬트 계열의 효용사가 오늘은 시험의 주제인데 디피컬트 계열의 효용사는 2000년대 이후에도 두 번이나 기출해 나왔어요 2002년인가에 한 번 나오고 2010년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010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나오고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차이가 더할 나위 없이 상세하게 본문에 있습니다 풀리쉬 계열의 효용사는 이게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전체 주어랑 사실상 같아요 그러니까 1번 해석에 보시면 그런 제안을 받다니 메리가 참 어리석었네 할 때 문장 전체 주어는 메리죠 그런데 여기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도 따지고 보면 메리예요 왜냐 1번 문장을 아무리 봐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메리밖에 초론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그렇죠 메리가 그런 제안을 받다니 참 그걸 보면 메리가 또 어리석다 이렇게 해서 accept the propose라는 것도 메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문장 주어 메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풀었을 수 있다 반면 2번은 문장 주어 메리를 투부정사의 주어처럼 해석하면 그 밑에 설명이 됐지만 해석이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풀어를 못 써요 그러면 뭐냐 역시 밑에 달라고 설명했지만 2번에서는 문장의 주어 메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처럼 해석해주면 딱 맞습니다 메리는 설득하기 어려워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메리를 컨빈스 설득하다 을 늘 메리를 설득하다 그게 어렵다 해서 메리가 컨빈스의 목적이 되는 걸로 해석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1, 2번은 큰 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처럼 되고 하나는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처럼 되고 서로가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차이가 풀리쉬 구문은 우리 밑에 셋째 단락에도 나오지만 It was foolish of Mary to what more 이른바 foolish 같은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문법으로 사람의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효용사 사람의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효용사면 부정사에서 오브투, 오브투 구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It was foolish of Mary to what more 이렇게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difficult는 이게 안 됩니다 It was difficult of Mary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 다 중학교 때 문법 지식 그리고 이제 우리 B에 가서 1, 2번 예문을 놓고 보면 뭐 반말이죠 어차피 확률은 1번은 polite이 있고 2번은 occurred가 있는데 어느 게 어느 거 유형이냐 그런데 polite이라는 단어 뜻이 예의바른 점자는 그래가지고 foolish처럼 사람의 속성 나타내는 거라는 게 금방 눈에 딱 띄죠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게 답의 향방이 결정되고 우리 모험담화의 뜻이 해설도 말하면 두 효용사 패턴에서 허용되는 예문과 안 되는 예문을 A번 본문에 있는 예문 패턴 답습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에 있는 occurred라는 것은 이것은 어색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도 맞고요 그래서 어색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 어렵다는 뜻도 돼요 이게 어색한이란 말이에요 occurred가 뭐뭐가 어렵다 해서 이 다트들은 이용하기가 어색하다라는 말은 이 다트들은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어렵다 사실상 occurred는 difficult랑 많이 비슷한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 difficult 유형은 잘 생각해보면 쉬운 것, 어려운 것, 어려운 것, 쉬운 것 이른바 난이도, difficulty 난이도 관련 형용사들이 이 2번 difficult 유형에 속합니다 easy, simple, 쉽다, 단순하다 이런 easy나 simple 그러니까 difficult 중에 있는 easy, simple, easy, simple, hard 이런 것들 다 방금처럼 occurred 이런 것들이 다 말하면 difficult 유형의 효용사인데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 difficult 유형의 효용사에 impossible도 들어갑니다 불가능하다 impossible 말다시피 불가능하다는 것은 difficulty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불가능하면 제일 어렵죠 불가능한 impossible도 difficult 유형의 효용사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방금 얘기했지만 어려운 것, difficulty가 있는 것 중에 최고의 difficulty가 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애로사항이 이런 예외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외가 나와요 impossible은 difficult 유형에 들어가는데 반대말 possible은 정말 사람 혈압을 흘립니다 possible은 difficult 유형에 안 들어갑니다 정말 손에 주먹이 불끈 쪄지면서 그냥 하마트면 막 욱하고 한마디 해줄뻔 했어요 진짜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 possible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진짜 짜증나요 굳이 따지면 possible은 완전 다른 동네의 얘기예요 possible은 완전 다른 동네의 얘기라서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대급 최강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영어학 문제는 어딘가 했더니 A08번에 우리의 또 영어학 문제가 A08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08번인데 통사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도에 확실히 TPCP 이런 말 엄청 나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그 다음에 부정사의 눈에 안 보이는 의미상 주어 대문자 프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TPCP 뭐 DP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대명 부정사의 눈에 안 보이는 의미상 주어 프로 그 다음에 이동 뭐 이런 것들 주로 70, 80년대 엄청 핫했던 70,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엄청 핫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통사론 원서의 TPCP TPCP의 가장 알맹이 내용 중에 약간 중후반부 TPCP의 중후반부 챕터 내용들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핫하게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한때는 TPCP 같은 책의 초반부 내용인 뭐 엑스바 이론이라든지 컴플리먼트 애정트 그리고 뭐 성분 테스트 이런 게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한 3, 4년간은 TPCP의 중후반부 내용 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거기서 또 질리면 또 앞으로 돌아가겠죠 어차피 삥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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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8번은 주로 이제 TPCP 6장에서 많이 정리해주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마 6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에 많이 정리해주는 얘기인데 투포 6장 제목이 클로즈에 관한 겁니다 말하면 클로즈에 관한 건데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클로즈, 절이라고 하는 게 기본 성분을 최대한 많이 구비하면 네 가지를 기본 성분으로 가지면 클로즈가 풀로 꽉 찬다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오늘 A 본문에 셋째 줄과 넷째 줄을 걸쳐 나온 거죠 하나는 C라는 요소, 문, 그 철, 클로즈의 맨 앞에 컴플리먼타이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명사고 있고 시제 요소 있고 시제 요소 다음에 동사고라는 게 있고 이 4대의 기본 구성 성분을 다 갖추면 하나의 클로즈가 모든 기본 성분을 다 갖춘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갖춘 클로즈를 옛날에는 S-Bar, S-Bar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CP, 이렇게 투포 중반이고 보면 CP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CP의 베스트 이그젬플이 1번하고 2번이에요 That John will arrive there라든지 For John to arrive there에서 하나는 대절이고 하나는 부정사고문인데 이게 CP의 베스트 이그젬플입니다 시험지 그대로 다 써놨죠 여기서 대절에서는 That이 C요소고 John이 주어 명사고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 Will이라고 하는 화법조동사가 T요소다 Will이라고 하는 T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그 뭡니까 통사론에서 말하는 T요소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모델 옥실리얼이 화법조동사 화법조동사가 T요소고 하나는 동사의 텐스 요소 있죠 현재 시대일 때는 S나 ES 붙는 거 과거 시대일 때는 D나 ED 붙는 거 동사의 시제 형태소가 T요소예요 또 하나는 뭐냐 2부정사, 부정사 2 전치사 2 말고 부정사의 2 이 세 가지가 혹시나 여태까지 다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메모하시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통사론에서 보통 문장을 TP, TP라고 많이 하는데 문장을 TP 옛날 용어는 S라고 하는데 문장을 TP라고 말할 때 T 성분은 이 세 가지를 말해요 화법조동사는 Can, May, Will, Must 이런 것들 있죠 Can, Will, May, Must 이런 화법조동사도 T요소고 그런가 하면 문장의 시제 형태소 S나 ES, D나 ED 이런 것도 T요소고 아니면 부정사의 2 부정사의 2도 T요소고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영어통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세 가지 하시면 T요소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Will이라는 게 화법조동사잖아요 화법조동사 얘가 T요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사고 그 다음 2번에서는 포투구문이죠 부정사의 포투구문인데 얘도 CP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냥 외웁시다 투 부정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때 포투구문 포투구문은 자동으로 CP에 들어간다 왜 그러느냐 밑에 다 분석 나왔어요 포가 C요소고요 컴플리먼타이죠 조는 장애님 주어 자료고 그 다음 방금 칠판에 써놨지만 T가 투 투가 T요소고 나머지는 동사고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언핏 생긴 게 똑같은 패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쉬 쉬 주어 주어 believe, want, 동사, 동사 그 다음에 위에는 힘 하나 있지만 어차피 투머머 밑에도 투머머 많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보면 at first 라고 했습니다 at first glance 첫눈에 보면 3이나 4의 밑줄 부분이 둘 다 CP는 아닌 듯 보입니다 처음에 at first glance 하면 왜냐 우리가 아직까지 문제에서 이 대목까지 3, 4, 2문 나온 이 대목까지는 부정사 관련한 CP는 2번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2번에 보시면 포투 포투 그러니까 시험지 3, 4번 예문 나오기 직전까지는 부정사로 되는 CP는 2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포투만 씹힌 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투가 아니면 CP가 아니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봤더니 그게 아니다 4번에 원투 원투 유형이 좀 문제다 원투는 원투 다음에 목적 없이 바로 투 원투 다음에 명사 대명사 목적 없이 바로 투 나오면 잘 들으세요 원투 다음에 명사 대명사 없이 원투 다음에 명사 대명사 없이 바로 투부정사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는 말하자면 뭐냐 CP라고 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CP가 되려면 CO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C 다음에 주어 명사 호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첫눈에 보면 그렇죠 첫눈에 보면 4번의 밑줄 부분은 CO수도 없어 보이고 말하자면 주어도 없어 보이잖아요 첫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역시 우리 특포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원투 류의 동사에서는 투가 이렇게 쓰여지면 이건 뭐냐 투가 눈에 보이지 않는 C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는 거다 라고 처음에 저도 아주 어릴 적에 특포에서 이 말 이럴 때는 이건 뭐 괴변인가 싶었는데 괴변은 아니더군요 나중에 특포에서 좀 복잡하긴 하냐 증명은 해요 증명은 됩니다 그래서 원투가 이런 구원으로 쓰이면 뭐다 투부정사가 포도 없고 포도 다음에 뭐 뭐 명사고도 없지만 그래도 C피다 왜 포에 해당되는 C 요소가 눈에 안 보이는 요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되는 것도 눈에 안 보이게 존재한다 일말 프로라는 걸로 존재한다 눈에 안 보이는 C와 눈에 안 보이는 주어 프로가 있어갖고 C와 주어가 다 있어서 결국은 4번에서는 투부정사가 좀 이상하지만 CP로 통한다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Believe 목적어 2잖아요 Believe 목적어 2는 이런 Believe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취하는 Believe 죽어도 CP는 안 갖는다 자기 목적으로 Believe C 요소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티가 나느냐 우리 5번 봅시다 5번 보면은 Believe를 어거지로 CP 같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Believe 다음에 포2를 만들었다 왜냐 포2는 CP니까 Believe 동사 구문도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CP로 끌어 올려 주려고 Believe 다음에 포2 CP 구문을 어거지로 붙여줬더니 짤없이 틀렸어 일폼드라고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번 보면 반면에 아까 Want는 뒤에 눈에 안 보이는 C 눈에 안 보이는 주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여전히 에이씨 뭔가 사자 같은데 그냥 가끔 이른바 서양학자들이 가끔 말하는 괴병 같은데 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6번 같은 예문요 비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쌤 원트 다음에 포 이거 비문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영어사전에도 다 이런 팩트 문양 나옵니다 원트를 찾아보시면 어떤 사전에는 다만 그건 있죠 6번 예문에서 어떤 사전에는 포에다가 괄호를 쳐서 나오긴 해요 괄호를 쳐서 나온다는 것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그 얘기죠 괄호를 치더라도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 모든 나라의 영어사전에서는 다 나오는 예문이에요 6번 같은 예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트 2 로만 했던 4번 이 2 부정사를 cp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증거가 그렇지 원트 다음에 포트 금은 다할라이 없이 완벽한 cp가 나오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6번 예문으로 딱 갖다 붙여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트만 되는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이게 답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b번에 보시면 1번에 프리퍼 구문 있잖아요 프리퍼도 원래는 그냥 프리퍼2만도 돼요 그렇죠 프리퍼2만 해도 되죠 프리퍼도 프리퍼2만 해도 되는데 b의 1처럼 프리퍼도 됩니다 근데 프리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트 뭐 이거 써놓으시다 여러분 써놓으시다 프리퍼 어 라이크 그 다음에 헤이트 이런 것들 이른바 동사 유형에서 프리퍼 유형이라고 해요 프리퍼 유형 프리퍼 유형 얘네들은 뭐다 이런 동사 다음에 곧바로 to 이것도 되지만 또 뭐다 동사 다음에 for to 요것도 되고 오케이 프리퍼 유형에 속하는 얘네들 땅땅땅땅 얘네들은 동사 다음에 바로 to 이것도 되지만 동사 다음에 for to도 되고 그리고 동사 다음에 아이고 이럴 때는 노란 문필로 좀 티를 해서 동사 다음에 그냥 to만 나와도 이 to 부분이 cp고 또 얘네들은 동사 다음에 for to가 나와도 요것도 cp고 요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를 필히 해주시고 어차피 몇 개 돼도 안해요 솔직히 그리고 뜻들도 비슷합니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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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다도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식의 호 좋아하고 싫어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은 그냥 to 해도 되고 for to도 되지만 그냥 to나 for to나 다 뭐냐면 cp다 요거 쏘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최근에 하여튼 이런 쪽 꿈은 뭐 pro가 어떻고 cp가 어떻고 최근 한 3년간 요런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슬슬 막 이런 것들도 어느새 나올 때가 좀 많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스멜이 좀 풍겨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의 1은 자동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고 b의 2번 consider가 뭐냐 consider는 consider는 a 지문에 있는 것 중에 believe 쪽입니다 believe consider는 a 지문에서 나오는 believe 유형이에요 believe 유형 때문에 뭡니까 for to는 안 되는 거죠 a 지문에서 believe 다음에는 for to 안 되잖아요 저 어디 5번 5번 해보시면 believe 다음에 for to 안 됐죠 근데 for 뭐야 consider가 believe 유형이니까 5번을 본따서 for to는 못 갖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잘 나오는 동사가 believe 유형에서는 believe consider 그 다음에 은근히 잘 나오는게 k-n-o-w no k-n-o-w 도 나와요 no consider believe 이런 애들 다음에는 for to는 못 나오고 동사 목적어 to 동사 목적어 to 이렇게 나온다 believe 유형은 이렇게 씁시다 어차피 뭐 칠판에 believe believe no 그 다음에 consider 이런 애들은 뭐다 두 개죠 동사 목적어 to 이렇게 이건 되고 반면에 동사 다음에 얘네들은 for to 이것은 안 되고 believe 유형 제일 잘 나오는 3인방 이것도 같이 좀 써놓읍시다 제일 잘 나와요 세계관 no는 좀 뜸한데 consider believe 는 진짜 얄밉게도 얄밀 만큼 여러 통산한 책에 정말 뻔질나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prefer 유형에서 대표주자 4명 외우시고 believe 유형에서 대표주자 4명 외우시고 각각의 특징들 이것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특징 어차피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달달달 외워서 시험 점수 잘 맞으면 합격하는 게 되는 거니까 다 외웁시다 외워 어차피 열 줄 스무 줄도 아니고 합쳐놓으면 한 두어 줄밖에 안 돼요 전부다 두 동네는 무조건 외워 놓으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커피는 한국인은 믹스커피가 최고긴 합니다 진짜 여러 시간 떠들고 당이 떨어질 때는 역시 한국인은 이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있더군요 믹스커피도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 잔 정도는 오히려 어설프게 까맣게 태운 커피보다는 훨씬 낫다고 아까 일반의 것이 아니라 커피이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만 믹스커피를 이 종이 이 크기로 하루 네 잔인가 다섯 개 이상 마실 때부터 당이 과다 섭취돼서 그때부터 안 좋다고 하루 한 두 잔 괜찮대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속성대로 막 시커멓게 보약처럼 태운 그런 것이 더 안 좋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우리 9번 가봅시다 이제 아 이제 9번도 지긋지긋 왼수 같은 의문론 하여튼 통사로는 의문론 안 하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 가장 간단한 것은 이번에 합격하셔가지고 정교사 되면은 일반 대학원을 가셔서 영어학을 전공하시기 전에는 어지간하면 평생 영어학은 애들 가르친 데 필요한 문법책 정도 빼놓고는 거의 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건 있어요 교사 정교사 된 다음에 교재 받는 온갖 연수에서도 임고생 시들이 보던 그 전공 원서를 교재로 한 연수도 가끔 나와요 그런 연수도 프로그램은 있는데 대부분 영어 교수법 관련 원서로 하는 그런 것들이고 영어학 쪽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솔직히 자 그럼 그러고 이제 9번 보시면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그 문제에서 답은 이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문제 한 4년 5년 한 5년 정도 된 옛날 기출 지문 내용의 일부분으로 나온 개념이에요 이른바 트리실러빅 실러빅 렉싱이라고 하는 트리실러빅 렉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리실러빅 렉싱이라는 게 뭔가 에이 어디를 지우고 여기를 여기 다 쓰셨죠 여러분들 다 쓴 걸로 믿고 그리고 인강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잘 요런 거 하시고 아니면 화면 뒤로 빼겨서 보시고 트리실러빅 렉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트리실러빅이 뭐냐 트리실러빅이 뭐냐면은 이게 전미사를 붙인 후에 따져보면은 뒤에서 셋째 음절 이거 왜 보세요? 그러니까 써들게 실패에다가 전미사 첨가 후에 따져봤더니 뭐다? 뒤에서부터 셋째 음절 이 영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성학 음원론 하면서 뭐 음절 따질 때 우리 한국인은 습관이 앞에 음절부터 따지는 게 습관이에요 그렇죠? 첫 음절 둘째 음절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 서양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음성학 음원론에서 특히 스트레스 강세 문제가 이랜큼이라도 관련되면은 뒤에 음절부터 따져서 거슬러 올라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뒤에 음절부터 따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죠 우리하고 다르게 돈 셀 때 돈 계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잔돈이 살 때도 우리는 9500원짜리 사고 10,000원짜리 내면은 10,000원 빼기 9500원 0.1촌에 계산이 끝나서 500원 딱 냉기주면 끝났잖아요 현금 거래할 경우 근데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9500원인데 10,000원 줬어요 그러면 9500이니까 9600 9700 9800 9900 이렇게 9500에서부터 10,000원 들 때까지 잔돈 150 더해가면서 계산해가지고 거의 본능적으로 걔들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음절에서 따질 때도 우리는 1음절 2음절 3음절 앞음절도 뒤음절로 쫙 이건데 영국 미국 애들은 뒤에서부터 앞음절로 쫙 그래서 트리실러빅 렉싱이라고 할 때 트리실러빅도 뒤에 음절부터 매일 뒤음절부터 따져온 개념이에요 뒤에서부터 세워왔을 때 셋째 음절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 렉싱 렉싱은 짧은 모음 단 모음으로 가더라 아하 전미사를 붙여놓고 나서 봤더니 그 결과물이 전미사를 붙여놓고 봤더니 결과물이 뒤에서부터 셋째 음절이 길었던 게 짧아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1번에 A번 합시다 디바인이라는 게 있었죠 1번에 A에 디바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미사를 붙였어요 디바인에서 디바인에서 원래는 N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니까 전미사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미사를 붙였어요 어떻게 ITY라고 ITY 전멸을 붙였습니다 디바인이라는 단어에다가 ITY라는 전멸을 붙였어요 그러면 디비너티라고 하는 결과물이 생기죠 디바인에다가 여기 E는 소리 안 나니까 전미가 아니고 여기다가 ITY라는 전멸을 붙여서 이 결과물 나왔는데 칠판에 떴듯이 뒤에서부터 따라오죠 맨 뒤에 음절 뒤에서 두 번째 음절 뒤에서 셋째 음절 바로 얘입니다 별표치 바로 얘입니다 얘가 뒤에서부터 하나 둘 둘 세 번째 음절이죠 그럼 바로 야 야가 뭔 변화를 겪었냐 여기서는 전미어 붙이기 전에 여기서는 디바인 I I I 발음 이중모음 디바인 I 발음 했는데 전미어 붙이고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으로 된 여기서 봤더니 디바이너티가 아니라 디비너티라고 I 발음이 E 발음 이중모음이 짧은 모음으로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는 디바인이 이중모음 여기서는 짧은 모음 단 모음 이중모음이 단 모음으로 가버리더라 전미어를 붙여서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위치로 갔더니 긴 모음 부류 중에 하나였던 이중모음이 짧은 모음으로 가더라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이게 트리실러빙의 단 모음 렉싱은 단 모음 하에요 짧은 모음 전미어 붙인 다음 끝에서 원 투 쓰리에 있는 이 노마는 짧은 모음 하 되는 거 이게 트리실러빙 렉싱입니다 이거 말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특별히 영어 의문론의 개념으로 자리해봤냐면은 은근히 이런 단어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많아서 또 있더라도 이제 문제는 렉싱 단 모음 하가 100% 일어나는게 아니더라 그럼 뭔 소리냐 했을 때 이 지문에 1번 데이터들이 있고 블러블러블러 한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덜라인드 된 부위 예문들 있잖아요 시빌라이즈 뭐뭐부터 리얼라이제이션 까지 언덜라인에 있는 애들은 끝에서 세번째 하나 둘 셋 트리실러빙 자리에 오는 애들이 렉싱 단 모음화 되는게 필수가 아니라 어떤 네이티브는 단 모음화 시켜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영어 네이티브인데 또 다른 네이티브는 단 모음화 안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옵셔널하게 바뀌어 버리더라 이 밑줄 친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 리얼한 예를 들어주면 시빌라이즈 시빌라이즈에서 어 그 그 뭡니까 전멸 에이션 붙여서 시빌라이즈 에이션 했잖아요 시빌라이즈 에이션 하면 아 이것도 씁시다 이것도 쓰면 은 어 시빌라이즈 에서 그 뭡니까 그 뭐죠 전멸 전멸 붙여서 시빌리제이션 인데 에이티 에이션 붙였지 않습니까 이 전멸을 첨가했더니 그러면은 어 시빌라이즈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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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끝에서 셋이 여기입니다 끝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트리실러빅 자리인데 이 트리실러빅의 I자 스펠링이 백퍼 단모음화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네이티브는 하나 둘 세 번째를 단모음에서 E라고 발음하는데 또 어떤 네이티브는 끝에서 하나 둘 셋 얘를 여전히 그 여기처럼 I라고 계속 고집 피워서 발음하는 네이티브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빌라이즈이션 이라는 발음을 저도 좀 그렇지만은 네이티브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고소하는 네이티브들이 많더라 그런가 하면 뭐 렉싱을 시켜서 하나 둘 셋 자리를 시빌리제이션 이라고 하는 네이티브와 시빌라이즈이션 이라는 네이티브가 섞여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I 발음을 E 발음으로 렉싱 단모음화 시킨 것은 그렇게 하는 네이티브와 안하는 네이티브로 갈라지니까 뭐 그냥 선택사항 같다 요런 겁니다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가 밑줄 친 요 세트의 예문들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형태론적으로 모폴로지컬하게 접미어 붙이는 거 관련해서 쓰라 했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형태론적으로 접미어 관련해서 쓰라면 뻔히 나오죠 ATION 그렇죠 ATION이라는 접미어를 첨가할 때 그리고 동사 원형은 IZE IGE 그렇죠 IZE 로 끝나는 동사에다가 서픽스 ATION을 첨가해서 만들 때 이때가 이렇게 렉싱 현상이 옵셔널하게 쪼개지더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그런가 하면 이제 넘버2는 더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전멸을 붙여서 트리실러빅 뒤에서부터 세 번째 빠져오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2번 그룹은 뭐냐 뒤에서부터 세 번째 트리실러빅에 해당되는 아이가 렉싱이 죽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렉싱을 절대 안 해버리는 밑줄 부분 애들은 옵셔널하게라도 해줬는데 2번 그룹 애들은 트리실러빅으로 전멸을 붙여서 트리실러빅으로 갔는데도 아예 단모음화를 아예 안 해줘 버리는 단모음화를 렉싱을 아예 안 해줘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애들이 2번 그룹이더라 와 이건 진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에이 이것도 어디를 해야 되나 밑에다 아 이거 칠판이네 약간 교탁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합시다 브레이브가 있다가 여기다 전멸을 붙였어요 브레이브인데 브레이브 부에다가 eri 해서 브레이브러리가 되었죠 브레이브러리가 되어서 어 어디 잠깐만요 이 노란 분필이 그러니까 이것도 끝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그렇죠 브레이브도 a a라고 발언했던 야가 전멸을 붙이니까 끝에서 하나 둘 셋으로 됐죠 a가 트리실러빅이 됐어요 끝에서 하나 둘 셋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거의 100%의 원어민들이 브레이브러리라고 해서 a 발음 이중모음 즉 긴 모음 이중모음도 긴 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을 대부분의 원어민이 다 고수해요 이걸 브레이버리를 브리버리라고 브리버리라고 짧은 모음으로 만드는 원어민이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렉싱 짧은 모음화를 거의 대부분의 원어민이 다 거부가 안 시켜요 얘네들은 와 그래서 이게 2번 그룹의 다른 단어들도 똑같다 그러면 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역대 의문론 기출의 약방의 감초가 되는 그 발음 약화모음 쇼아라는 거 이 문제가 되는 트리실러빅 바로 뒤점절에 나오는 요게 브레이버리에서 쇼아 약화모음 이게 온다는 겁니다 안 변하는 하나 둘 셋 트리실러빅 위치에 왔는데도 짧은 모음으로 안 변하는 거에 바로 다음 음전에는 쇼아라는 약한 모음 약한 모음이 등장하고 이것은 브레이버리 뿐만 아니라 2번에 있는 BCD 용도 다 똑같이 그 약 뭐냐 짧은 모음으로 안 변하는 애들 뒤에는 다 뭐냐면 이 쇼아가 다 등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Dangerous도 A 발음 다음에 저 저도 쇼아죠 하이픈도 하이퍼네이트 하이퍼네이트가 쇼아죠 퍼가 그 다음에 모먼트도 모먼트리 모 다음에 뭐 어 어 발음 쇼아 발음이죠 이 전미어 붙인 다음에도 이것들 트리실러빅의 뒤듬절 트리실러빅의 뒤듬절 트리실러빅 자리에 있는 것의 뒤듬절에 쇼아가 올 때는 이 트리실러빅 유치에 있는 애들이 짧은 모음으로 안 내려가더라 하는게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왜 이걸 약방에 감춰왔던 거라고 하냐면 쇼아가 뒤에 왔을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쇼아가 바로 뒤에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게 역대 기출을 답안 서술형 답 쓸 때 제법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당 음절의 뒤에 쇼아가 있고 없고 있고 쇼아 있고 없고 없고 이건 역대 기출에 몇 번을 나온 얘기예요 오늘 이것도 역대 기출에 단골손님으로 나온 레퍼토리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쇼아 시리즈 중에서 낼 거 없으면 아니 좀 아니할 말로 낼 거 없으면 이것도 끄집어 내서 낼 수도 있다 하도 우리 임용 출제위원 들어오시는 영학생들은 쇼아가 뒤 어딘가 특히 뒤 어딘가 앞에라곤 별로 얘기하네요 쇼아가 뒤 어딘가 있고 없고 이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임용 출제위원 영학 선생님들은 이것도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눈여겨서 봐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벌써 빨리 15분에 끝내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예 예